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회 5번 문제입니다.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록기준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등록기준은 거의 해마다 시험에 출제가 되죠. 1번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1호에 따른 협동조합.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법인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틀렸죠. 자본금이 2천만원 이상이 아니라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번 틀렸고요. 시험에 상법상 회사인데 주식회사 이어야만 한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의 종류를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상법상 회사가 5개가 있죠. 주식회사 합자 1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식회사 1일 필요는 없고요. 상법상 회사이면 되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기본법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이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이고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는 것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이건 나올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고 보정설정금액은 2억원 이상이죠. 법인인 경우. 자 2번 지문 보겠습니다.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만자가 X네요. 법제 14조에 규정된 6가지는 경업할 수 있죠. 제가 내드린 암기프린터 24번에 보면 중개법인도 6가지는 경업할 수 있습니다. 주택상가 분양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컨설팅, 도배, 이사업체 소개,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등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는 지문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나 이 말이 틀렸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 규정은 외국 대형 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합니다.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우리 암기프린터 56번에 보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분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데 기출문제 대표자 제외하고 임원이 7명이면 공인중개사 2명 이상이면 된다. 액수로 출제됐습니다.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니까 만약 임원이 대표자 빼고 7명이라면 3명 이상이 되어야 하겠죠. 이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외국 대형 법인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 지사를 만약에 설립하거나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기 나라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자격증이 없잖아요. 외국인들이 대부분. 따라서 대형 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인데 물론 우리 시험에 대형 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것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또 가만 안 있겠죠. WTO에 재수해서 무역에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3분의 1이 아니라 모든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3분의 1 이상 액습니다.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자격증이 있든 없든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개업 공개사와 소속 공개사만 받기 때문에 자격증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물론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의 경우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죠. 그러나 중개실무교육은 3분의 1 이상이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3분의 1이라는 말 X가 되겠습니다.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5번 근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에 사용권이 있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소유권이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사용권. 그 다음에 근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안되고요.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중개사무소가 가능할 수 있고요. 물론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생인, 사용검사, 중공검사, 중공인과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만약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면 건물주 아니면 중개업을 할 수 없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 그 다음에 2번은 법제 14조 6가지는 겸업해도 된다. 3번은 대표자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4번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지문, 틀린 것입니다. 시 도지사는 시험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자격증 교부는 1개월 이내에 교부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숫자 1개월 이런 것들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숫자 1개월 이내에 우리 암기 프린터를 보시면 45번에 보면 1개월이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45번에 보시면 1개월 자격증 교부 1개월 이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해서 이신청, 매수청구, 선매협의 완료, 선매협의 완료 조서제출, 선매자 지정통지 1개월 이내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5번에 1개월 15개 정리해놨으니까 꼭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암기 프린터 56번까지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9강 강의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을 보시면 핵심 비교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9강이 업로드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서 확인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암기 프린터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80점은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꼭 틈나는 대로 강의를 수강하신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2번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를 해야 된다. 따라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암기 프린터 51번에 1번부터 3번까지가 있는데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할 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이 아니고요. 소속 공개사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물론 암기 프린터 51번에 4번에 보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할 때와 5번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 안 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3번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게 틀렸네요.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아니라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서로 다른 경우 교부한 시도지사가 아니라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정지 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남기 프린터 54번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죠. 54번에 보면 맨 밑에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7개가 있는데 그 6번에 암기 프린터 54번 맨 밑에 청문 7번에 의견 진술기회 부여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바로 이 3번 지문이 청문과 의견 진술기회를 말하는 거죠.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바로 자격 취소는 청문, 자격 정지는 의견 진술기회입니다. 이것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5일 이내 보고죠. 우리 보고해야 되는 거 암기 프린터 50번에 2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1년입니다. 1년. 실무교육, 즉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 중개업을 하거나 또는 취직을 했다가 그만두고 다시 1년 안에 개업을 하거나 취직하려면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정답 3번 자격증 교부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또는 자격증기 처분에 필요한 절차 그게 바로 청문, 의견 진술기회입니다. 이것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다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자격증기 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등수보자 이렇게 우리 기억을 했죠. 등수보자 몇 등 했는지 등수보자 개시해야 되는 게 5가지입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을 개시하는 게 아니라 뭘 개시한다고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해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개시해야 됩니다. 등수보자, 그 다음에 등수, 중개보수열표, 보,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입니다. 자격증은 소속 공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 공개사 자격증 원본도 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분사무소인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이게 옛날에 신고 필정이라고 했는데 2021년부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등 했는지 등수보자, 이것을 개시하지 않았을 때 체벌규정은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1번이 정답이라고 했죠? 사업자 등록증 원본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시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세법상 개시 업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